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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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우야 가자! 네! 서우야 빨리 와! 네! 그래! 서우야 잠깐만! 손잡으래 손잡으래! 아니 좀 조심하세요! 아! 여진아! 아! 여진아! 아! 여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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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타요! 여기 타요! 아! 아! 정말!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유자가 너무 쫓겨져 있었어요! 아! 그래! 아! 그래요! 그래요! 아! 저 1도로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아! 좋아! 좋아! 아! 유지씨! 힘이 세요! 아! 힘이 세요! 이왕이면 1등! 이왕이면 1등? 아! 열심히 해야겠다! 실제로 보면 조금 안 못되게 생겼죠! 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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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 지워지면!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아! 아! 가지가 약간 느끼는 수영복 바지야! 어! 오빠! 이거 수영복 바지예요! 그치? 왜 코디가 수영복 바지를 줬을까? 물! 논! 빨! 셋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오빠! 여기 기름 세요! 기름! 어? 어떻게! 아! 기름? 기름문거고? 뭔 소리야! 좋아! 그런 심리전 좋아! 아! 진짜 새는 거 같아가지고! 아! 그래요? 밑에 이렇게 쭉 나가는 거? 네! 에어컨 쳐서 그런 거야! 그래도 되게 착하다 길도 알려주는 그쵸? 구매한테 기름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왜요? 기름 샌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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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승진해요! 여기 뭐야?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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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야? 여기, 여기야? 여기야? 어디! 자! 빨리 오셔서 자리 뽑으세요! 아! 빨리! 광수야! 어디, 어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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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다리가 들면 뭐예요! 야! 왜 이래!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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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등이야! 지금 몇 등이야! 예! 1등이다! 아! 우리 1등이요? 저희 1위에 승가. 야 그 신발을 그런 걸 뛰고 어떻게 뛰겠다는 거야? 왜요? 신발을 막 뛰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지금. 아 그리고. 아 지금 넌 내맨 나오면서 이게 무슨 신발을 이러고 싶구나. 키가 제일 작단 말이에요 엄마. 앞에서만 보르다가 운동한 줄 알았어. 서우야 발목 나가 너 이러다가. 키가 너무 작아서 그렇다면 못 었지 않을까. 아 그래? 아 아깝네. 뭐가 끝나? 야 승부욕이 너무 넘쳐. 아 이거 뭐야. 꼴등을 하지 말자고. 아 지금 이게 뛰겠다는 신발이 아니잖아. 뭐하는 거야. 다들 운동하래. 아 장아리 신발 나신고 나왔어. 자기 다리래 이게. 자기 다리. 아 저기 민서는. 민서는 올해 처음 밖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아 너무 하얀 거 아니야? 아 너무 하얀 거 아니야? 올해 처음 나왔어 밖에? 얼굴의 색이 너무 다른데? 아 얘네. 자 여러분. 국제도시 송도의 최첨단 공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국제도시에 왜 이런 공터가 있냐고요. 일단 이거 보세요. 다들 보세요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의 모습과 이런 거를 똑같이 해놓은 인형입니다. 이게 나예요? 이게 나야? 게리가 왜 이렇게 잘생겼어? 게리야. 게리야. 야 너 홍콩 배우 같아. 난 나 아닌 거 같아. 야 죄송해요. 조우가 넌 볼에 지방 엄청 온 거 같아. 지금? 왜 이렇게 넣었지? 지방 왜 이렇게 넣었지? 구석이 소석인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 현재 커플 위치입니다 지금. 본격적인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도착한 1, 2, 3등에게 여자분들에게만 재벌남에 대한 힌트 그리고 짝꿍 변경권을 일단 드립니다. 3등 팀의 서우씨부터 앞선. 어 조심해 넘어져. 뭐야 신발. 신발. 넘어져 넘어져. 마네킹 신발 아니야 마네킹 신발? 비슷한 거 같은데. 아이 무슨 소리야. 어차피 뭐. 자 일단 보세요. 아니 일단 런닝대로 저런 것도 처음에 안 해가지고. 이거 웨딩드레스 안에 신는 거야. 저런 것도 일부러 가면 많은데. 서우야 우리 안 보이게 해야 돼. 봐야지. 어어 다 보인다. 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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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나라고 써있지? 힌트요? 힌트 사실 처음 힌트로는 잘 몰라요. 그거에 기반해서 일단 착공을 하나만 바꾸세요. 남자를 바꾸든 여자를 바꾸든 하나만. 그대로. 자 결정하셨고 뒤로 가십시오. 자 2등으로 도착하신 분. 우유야 어떻게 된 거야. 힌트가 뭐야. 국판 아닌 거 같은데. 여자 잘 모르는거야. 여진 다 보인다고. 어츠ا 보인다고. 뭘 또 그렇게 까지 해요. 이게 키가 아파가지고. 어떻게 그때. 플래슈스 되게 싫어 보니 굉장히. 그걸 안 좋아하 played. 나보는 거야? 저요? 나지? 저죠! 서봐, 내가 그럴 줄 알았으니까 나라니까? 저죠! 아, 유라가 너무 가까이 있어. 나 사랑해! 나 사랑해! 사랑하면 안 되는 거 모르냐? 광수 오빠가 좋아가지고... 아, 진짜? 베리 빼고 다 받아. 아, 뭐 바꾸는데? 아, 바꾸는데? 야, 나 어디 가? 야, 뭐 왔을 거야? 야, 뭐 왔을 거야? 야, 가봐요? 아니, 근데 왜 내가 보여주시지 못했어? 자, 뒤로 가세요. 야, 제일 먼저 어떤 버림받는구나. 제일 먼저 버림받는 거야. 자, 1등으로 도착한 김민서 씨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안 보이게 보시고. 다시 주세요, 저. 그리고 한 번 바꿀 수 있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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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응,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지금 은용이하고... 아, 지금 은용이하고 유리는... 은용이하고 유리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대결을... 하실 곳으로 입장하겠습니다. 입장하고 미션을 알려드릴게요. 자, 들어가세요. 현장 소장님이... 지금 봤어요, 지금 봤어요. 뭐야? 저거 뭐야? 와 지금 봤어가지고 우리 좀 파트너들이 계속 수금되자 그럼 저긴 들어가냐고 제가 어디까지 다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미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가장 핫하다는 대세의 여배우분들을 초대한 만큼 각종 드라마에 꼭 나오는 장면들을 패러디한 제게임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황토의 유호 여러분 뒤로 굉장히 좋은 황토를 저희가 여기다 풀어놨어요 기분이 정말 좋은 겁니다 여자분들은 그 안에 준비된 저 위에 부표 위에서 올라가시고 짝꿍을 맞이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남자분들은 이 밖에 서 계시다가 호각신호와 함께 달려가서 짝꿍의 도움을 받아서 부표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간단하죠? 부표 위에 한 커플만 남으면 그때 게임이 종료됩니다 어우 재밌겠네요 자 여기서 너는 재밌지? 너는 이런 애국이 이렇게 재밌지? 아니요 진짜 쟤는 재밌겠다 시청자분들이 재밌게 재밌어하실 것 같아요 서우는 지금 저기 서지를 못해요 이 신발로는 신발을 편한 걸로 갖고 오고 있습니다 총 3개임을 진행할 거고 신발 갈아 신으세요 준비됐으니까 신발 갈아 신으세요 너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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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동네 오빠한테 매니저가 아니래요 동네 오빠한테 같이 오고 우리 장아를 좀 신으시죠 아 나 오늘 아 출연자가 너무 웃겨 죽겠어 유리하고 서로 안 내리라고 신발해서 지금 이해해요 이해해 그냥 쉽게 해 어떻게 자존심인데 그럼 장아 밑에다가 뭘 넣어줘? 심지어 벌레 터졌어요 형 심지어 벌레 터졌어요 형 심지어 벌레 터졌어요 형 아 정말 왜 이렇게 야 게임 좀 하자 게임 좀 아 진짜 손이 많이 가네 아 진짜 손이 많이 가네 아 지석진이 몇 명인 것 같아요 아 나 진짜 진짜 갈비뼈 야 똥 싸고 왔어 야 갈비뼈 아니 여배우들은 이렇게 힐에서 내놓고 이렇게 구부정하고 걷더라고 아 왜들 그래 정말 높은 대로 자 높은 대로 이마 서서 아 그 돌은 왜 깔어 하하하하 아 잠깐만 그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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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웃긴다 야 지호가 정말 쏘 쿨이었어 지호야 다 오해했던 거 미안하다 지호야 고마워 아니 지금 게임을 못해 지금 야 지호 진짜 털털이었어 하나 둘 둘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왜 아아아야 야 이거 해야 돼 이거 이게 야 야 야 방송을 앉아서 해야 돼 이거 처음 봤어 이거 유리야 이걸 하고 앉아야 돼 벨트에 벨트 끼는 왜 이걸로 짝짝이로 신었어? 왜 짝짝이로 신어가지고 이게 여기 있어야 해. 왼발을 두 개를 신었어. 아니! 아니! 왼발을 두 개를 신었어. 급해서. 아니 이렇게 돼있어. 언제 하는 거야 녹화 도대체. 여기가 안 깊어가지고 떨어지게 죽여야 돼. 맞아 맞아. 아니 게임 안 해요. 수건을 하면 달래요. 수건! 해 떨어지고 있어요. 해 떨어지고 보다 정이 떨어져 지금. 자 준비! 근데 질문이 있어요. 아아! 아아! 아 이틀러야 이틀러야. 다시 한 번 물어봐요. 여자가 떨어졌어요. 다시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자영을 위해! 꼬마. 준비! ! 들어와? 꼬마. 들어와. 꼬마 들어와. 꼬마 들어와. 알았어 들어간다오. 쉬!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미로 애들 말아야 해. 충격이 해야 돼. 미로 애들 말아야 해. 앞으로. 들어간다. 꼬마! 아니 왜.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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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바로 착용해. 야 바로 착용해. 아이고. 아이고. 야. 아이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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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왔던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이거 여자 갔다. 이거 여자 갔다. 이거 여자 갔다. 아아. 으아. 아이씨. 야 야 야 야 야 어 야 were you 으이 지금 시작하네요, 이 워 Ilsang은? 한 장면을 안 맞추 오, 이 워이 형은, 이 워이 형이 할 거 아니야, 이 워이 형? 지금 시작해! 이 워이 형의, 이 워이 형은? 나 서울러 서울러예요. 야, 심장 좀 매달리지! 나 이제 매달려, 나한테! 연ombres 거리는 중 엄청 technicians. 말씀해. zeonan, they are Aww Twitter, your thoughts. 哥だから I don't feel like they're really good. wondering if you education? not easy. 오빠, 괜찮아요? 어, 괜찮아. 끝이 안 나, 끝이. 아, 미치고 아니다, 미치고 아니다. 야, 전쟁터가 따로 없다. 분명히 여자들끼리는 안 미치기로 했었는데. 무슨 말이야? 왜 그래요? 끝이 어딨어?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취할지 몰랐으므로 룩을 잠깐 변경하겠습니다. 이걸 좀 몰랐죠? 악역들이 맞아요. 모르는 게 어딨어요? 아, 여자들이 웬만하면 포기할 만한데 왜 이래요? 여러분, 잡지 말아야 될 때를 잡습니다, 잡고! 끝판이니까! 아, 이거 벗겨지겠어, 진짜. 아, 그래서 서우가 나한테 카메라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이씨라 그랬어요, 이씨. 저렇게 들었어요, 서우 씨. 카메라 없죠? 카메라 없죠, 근데 내 몸을 졸업해서 이씨 그랬어요. 와, 장난 아니다, 정말. 와, 진짜 나 내숭이었어. 아, 요새가 뭘 시키고 있는데 어디 있어요? 아, 진짜? 왜 이렇게 때려? 너무 웃기지 마, 나. 제한 시간은 100초. 100초 후에 부패에 올라서지 못한 커플은 카드입니다. 자, 준비! 윤철 씨! 아, 정보지 마. 정보지 마, 정보지 마.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지금. 야, 너 가리 움직일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 지하, 계속해. 지내야, 들어가. baj에서 집을 밀어. 다운 대, 다운 대. , 다음 대. 다시紅 이슬다. 다운 대, 다운 대. 다운 다운 대, 가운 Wyoming 에그 girl. 아, 비 피 Nord 쉰다. 로미 Azureènecar pre. celle Schwarde. 내가 비니 간다. 아, 비뇨 보 tenant에. Americans 신 t- 아, 지하. 야 내려가! 야 이거 보기엔 내 XX 몇 개가 야! 야 irm집소 오빠 갔어 나 대리옆 갔어. 나 데뷔 오빠 줄 알았어. 오오오오오. 오케이 오케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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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형. 형 형. 형 형. 야 이효리, 이효리 발로 세 번을 쳐요. 발로 얼굴을 쳐! 아, 사우! 자, 유재석 씨, 서우 씨. 그리고 송지우 씨, 지삼 씨 씨 커플 탈락입니다. 아니, 이효리가 발로... 아니, 발로 얼굴을 쳐다니까요. 발로 몇 번을 쳐는지 아십니까? 자, 이거 못 봤어요. 자석으로 봐주세요. 야, 민서 장난 아냐, 민서. 와, 진짜 민서 씨 장난 아니야. 민서 진짜 저 고운 얼굴로... 야, 민서 판맨이 아니야? 야, 민서 판맨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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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죄송한 거 좋아하네! 이 악마들아! 이 악마들! 결승전, 부패 위에서 커플들이 손을 잡고 들어올리는 승리입니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지삭 왜 손을... 알았어. 다들 아이템들 장착했어. 민영아, 우리도 짱돌 집어. 자, 준비, 시! 왜 진흙들도 뭐 하는 거야? 왜 진흙들도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에이, 뭐야? 게임하고 상황 없이 감정이... 왜 이래? 아, 잠깐만! 왜 이래요, 신발! 오죽동안 두려! 나 신발을 왜 볼게요. 나 신발을 왜 볼게요! 야, 방식, 방식 공중 구현했다 좀 전에. 민수아, 쟤 장난 아니야, 쟤. 자, 1번 남았습니다, 1번. 잘 들어, 잘 들어. 아, 다 이상해. 아, 다 이상해. 아, 다 이상해. 아, 사람들이 다 이상해. 아, 왜 그래? 왜 이래! 아, 박 형님! 나 안 축하했죠. 야 민서가 장난 아니야. 제자랑 동덕이 다 나왔어.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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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야 둘 사이 서먹해지겠다. 걔 어쩌네요. 나는 무서워서 피했어 날라오길래. 야 윤이 괜찮다는데 웃질 못해. 열 받은 거야. 다시 안 하죠. 다 죽여버리게. 3등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쪽으로 다들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3등 하신 팀. 이유리 씨, 게리 씨. 이유리 씨만 앞으로 나오세요. 정말 보도 아닌 분입니다. 이 뒤에 서주시고. 3등 힌트. 혼자만 보시고. 야 윤이 그래도 잘한다. 아 유리 진짜 잘한다. 아 진짜 장난 아니야. 많이 진짜 세게 했어. 앞마리 앞두고 좀 좋더라고. 진짜. 근데 동덕이가 없어가지고. 난 등에인 줄 알았어. 형이 벗긴 등이었죠. 아 그래? 허리가 되게 길구나. 방수 정말 지금 우리 여배우들 사이에서 수긋수긋대는 걸 들었습니다. 나도 들었어요. 정말 벌품없다. 아 오늘 그나저나 여배우 중에 민서주의 뭐야. 아 이거 장난 아니야. 그 정도 아니던데.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장군 있잖아. 2등. 2등 팀 하신. 2등이요 2등. 네. 김민서 씨 다시 한번 나옵니다. 열심히 했어요. 농화 마루만 지었게. 농화 양zag갈 수 있게 Merci제가 candies earliest and 안녕 тех gen. 농화 마루만 지었 kä이 enfim. 농화 마루만 지었게 zien. 워어어어어. 오aign! 어어적! 와! 야 이ernen 모델 speaker 성퉁 위 나의лу이니았습니다. 이에요. 오오! 예! 이거 아세요? 진짜 악년은 서우였어요. 내가 카메라가 저 안 보는 곳에서 물어봤거든요. 아니 카메라 없을 때도 연기하더라고 속이려고. 다시 돌려놔 누나. 내가 보기에는 광수. 그냥 이렇게 게임 같이 하다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요. 공판 좀 맞고 싶냐? 유리아 왜 이렇게 부러워해 남을. 왜왜왜? 장아지로 부러신대. 장아지로 부러신대. 나 누나를 믿습니다. 앞으로 나무게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바꾸는게? 아무 체스 하는 줄 알았어. 여전씨 뭡니까? 뭘 그렇게 바꿔요? 광수 나 그렇게 싫어해요? 한 번 바꿔주세요. 자 됐죠? 자 갖고 나가세요 이거. 고생하셨고 다음 장소 출발! 아 정말로 가. 야 유리야. 야 유리야. 빨리 가. 야 빨리 가. 야 손잡고 손잡고. 야 손잡고. 야 손잡고. 야 손잡고. 야 손잡고. 야 손잡고. 야 손잡고. 야etaan passa. 야 손잡고! 야 손잡고! 야 손잡고! 야 손잡 dent어. 야 손잡고. 야 손잡고, 야 손잡고. 야 이런 거 해야 хар. 이거야 이거 해야 돼. 여기 건너린 데 있는데. 왜 이렇게 해? 우루리? 우루리는 또 뭘까? 아이돌 좋아해, 너는? 나는 그런 건 잘 없어요 여기서 제일 의립해가는 거야? 순서대로 매겨봐 재벌인가? 왜? 왜 모르겠어? 의미는... 거의 난데 그래? 뭔가? 나 무슨 무슨 뭔지 알았지? 또랑 파는 줄 알았어요 네가 너무 따위 가듯이 들어가서 한 방이 쑥 말라와서 나는 저렇게 파 놓은 줄 알고 왜 끝이 안 보이지? 아, 여기 넘어가라고 그런 건가? 나 해가지고 다른 팀은 지금 아무도 못 얻은 틈도 있어 172산? 172산 그거는 일단 하하 탈락인데 하하 탈락 하하가 본인이 그렇게 보라고 그랬거든 런닝맨 많이 사랑해주세요 하하 뭐하는 거야? 홍보 홍보 요즘 홍보도 제가 직접 알아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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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